아니, 크샤 아니, 크샤래 게이트 가디언 쓰는데 이기는 거 크샤로 밖에 못 이겨 씨 유니곤 중두 이야악 잡혀가요 뭐 줘야 됐냐 와 휴가 재워야 됨 이제 어쩌지 전 이제 어떡하죠 진짜 문제인데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조건이 예, 빡셉니다 짱 유니곤 야 너도?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렇구나 고민 좀 합시다 진짜 고민 좀 해봐야 되거든요 이거 지금 걔도 폭격이 있어가지고 생각 좀 해봐야 되거든 연실에도 4점 안되는 건 약간 웃기는 일이긴 한데 어 어떻게 해야되냐 이거 그리고 이쪽에서 무조건 어라이즈가 한번 나와야 돼요 이게 상대 거를 빼앗든 내가 쓰든 어라이즈 한번 써야돼 상대방 세트카드 뭘까? 도와줘요 큰 눈맨 쓰면은 난리나요 지금 쓰면은 궤도폭격 맞아 난 궤도폭격 맞기 싫다구요 난 궤도폭격 맞기 싫다구요 난 궤도폭격 맞기 싫다구요 자가 아제우스 일단은 해결부터 좀 하고 오우 어 걔도폭격이다 일단은 아 근데 이거 쓰면은 아 괜찮겠다 어라이즈 위에 어라이즈 타가는 아주 멋진 상황을 볼 수도 있군요 쌈띵제 제껍니다 셀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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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이라이 차차차 너와 그 와중에 명칭 제한 없구나 멋진 아저씨 셀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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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이트 가디언 쓰는데 이기는 거 크셔러밖에 못 이겨 어 씨? 오 됐다 이게 뜨네 이게 뜨네 이게 왜 뜨는 거지? 이게 떴다고 잠시 후 woohoo